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옛날 영화들을 보면 친구가 친구의 애인을 뺏어서 싸우다 다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들도 있고 친구의 애인과 결혼한다 한들 행복했던 적보다 끝이 파국이었던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어쩌다 보니 제 인생도 어쩌면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저 역시 사랑하면 안 될 사람과 재혼해서 끝이 안 좋았긴 했지만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으니까요. 언급했다시피 제 남편은 제가 어쩌다 보니 짝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긴 했지만 제 그때 소중한 절친했던 또 다른 친구가 제 오래 좋아했던 사랑과 마음이 통하여 맺어지기는 했습니다. 거기서 끝날 줄만 알았는데 인연이 돌고 돌아 다시 오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혹 얘기를 하기에는 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 사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 20대 초반 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저희 집에서 월세방에서 살고 있던 명문 대학생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대학생이 기특하고 착해서 많이 챙겨주고 싶어했고 예뻐했어요. 가난한 집 셋째 아들이었는데 위에 누나들이 끔찍하게 챙겨주었고 온 가족이 희생해서 셋째 아들 서울로 대학 보내겠다고 악작같이 고생해서 겨우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 갔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아 방 보증금도 빠듯해서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부동산 아저씨와 장기 들어간 아버지의 눈에 띄어 그 청년을 저희 집에서 새빵을 살 수 있게 방을 내어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펑펑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앞에서 고맙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보증금도 부족한데 월세도 깎아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제가 잘돼서 아저씨께 제일 먼저 찾아올게요. 라고 장담하며 아버지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고 아버지는 자신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옛날 생각이 나셨던지 그 청년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며 같이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청년은 월세방에서 사는 것이었지만 거의 저희 집에서 하숙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보증금도 깎아주고 월세도 깎아주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밀리면 그냥 안 받는 데다 저희 집 식사할 때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된다며 그 청년을 아들처럼 잘 대주었습니다. 청년은 저와 동갑내기였는데 저는 당시 대학을 안 가고 여상을 나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명문대 학생이라 그런지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다가 보니 친구가 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곧잘하기는 했지만 빨리 돈 벌고 싶은 생각에 친구들은 다들 대학 진학했는데도 저는 은행에서 근무했거든요. 은행은 예전에도 요새처럼 들어가기 힘든 금융기관이었지만 다들 여대생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저랑 같이 공부 잘하고 집도 잘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갔습니다. 그 중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 바로 옆집에 살기도 했고 그 친구도 청년과 같은 대학생이었어요. 제 친구 이름은 은하였는데 그 친구도 저 못지않게 예쁘고 똑똑하고 저를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했던 친구였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탓에 은하 내 부모님들이나 저희 부모님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서로 예뻐하셨고 저희 엄마와 하숙집 아줌마도 서로 오랫동안 이웃사촌이었던지라 돈독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은하도 저와 같이 다니는 동시에 청년을 알게 되어 셋이 자주 같이 보는 시간이 많게 되었고 서울의 낯선 느낌에 숙기없고 어색했던 청년은 저와 은하로 인해 밝아졌고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동진이었는데 동진이는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과외를 많이 했는데 제 동생은 과외비를 안 받고 그냥 해주었어요. 엄마가 굳이 봉투를 넣어주었는데도 동진이는 세차게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주머니께 돈을 받겠어요? 진경이 과외쯤은 언제든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사장님 내외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동진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했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제게 좋게 말을 했습니다. 동진이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됐어. 은혜를 아는 친구야말로 진국인 사람이야. 진경이가 동진이한테 과외를 받은 다음에 앞자리 등수가 몇 번 바뀌었을 정도로 능력도 있어. 석영아, 너 괜찮으면 동진이 청년 어떻게 생각하니? 동진이? 에이, 동진이는 친구지. 은혜랑 나랑 셋이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동진이를 봐? 엄마가 그러면 내가 동진이하고 어색해져. 그래도 요새 동진이 같이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 없다, 너.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게 하나 흠이긴 하지만 동진이가 잘 되면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안 돼. 엄마는 제 옆거리를 찌르며 동진이랑 잘해보라고 꼬셔댔고 저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엄마의 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동진이를 볼 때마다 의식이 되었고 저는 점점 동진이의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지요. 동진이는 착한데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요목조목 연예인 마냥 잘생겼었어요. 다정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심지어 목소리도 낮은 음성으로 좋아서 아마 꽤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여자애가 뒤에서 쫓아온 적이 있어서 동진이에게 편지나 꽃을 주고 가기도 했는데 그 녀석은 다시 그 꽃을 제게 주면서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이 꽃 모르는 사람이 준 건데 괜찮으면 네가 가져가서 방에다 꾸며 내 방에는 책도 많고 짐도 많아서 꽃이 존재를 빛내주지를 못해. 어울리는 곳에 가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그냥 처리하기 귀찮아서 준다 하면 될 것을 그럴싸하게 말해서 저를 주어 저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제 마음은 어느새 동진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은행에서 바쁜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고개를 번쩍 들어 창구를 보니까 동진이가 와있더라고요. 제게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쓱 주는데 참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은행 들릴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 또 퇴근할 때 기다려서 같이 가려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 나 오늘 아르바이트비 받았거든. 나 은행 끝나려면 한참인데 문 닫는다고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서 나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겠어. 저녁은 다음에 먹자. 괜찮아. 좀 기다리면 어떻다고. 그럼 몇 시쯤 끝나? 옆에 도서관 있던데 나 도서관에서 책 좀 읽고 있을 테니까 끝나고 만나자. 그래? 그럼 은하도 부를까? 은하도 다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오늘 너랑만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왔어. 은하는 부르지 마. 동진이는 동진이는 친이 은행까지 와서 말을 걸어대며 은하에 대해서는 부르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싶다가도 은하를 부르지 말라는 말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며 나름 의미를 부여하며 기분이 좋아서 빙글의 웃음이 절로 나기도 했네요. 제 표정을 보고 은행 동료들이나 언니들은 수근거리며 놀리기도 했고 저는 겉으로는 퉁명스러운 척 아무 사이 아니라고 뺐지만 속으로는 뭔가 동진이랑 잘 될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끝나고 나왔는데 동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며 제게 책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너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권 샀어.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동진이는 식사에 이어서 책 선물까지 제게 주었고 저는 그 어떤 보석들이나 화려하게 값진 것들보다 이 책 한 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아내는 직접 만든 꽃을 눌러 만든 책갈피가 같이 있었는데 동진이가 라고 자기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넣어놨더라고요. 비싼 돈까스 집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인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동진이가 후딱 내버리고 말더라고요. 됐어. 이깟 것 얼마나 한다고 오늘은 내가 사기로 해서 기다렸는데 같이 맛있게 먹자. 사실은 너한테 상담할 게 있어서 보자고 했어. 나한테? 집에서 말하면 되잖아. 어려운 말이야? 동진이는 잠시 제 말에 망설이더니 제 눈을 또렷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눈맞춤에 심장이 쿵 떨어지며 딴 데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동진이의 눈동자가 빨려 들어갈 듯 영롱해서 저는 그와 눈맞춤을 했습니다. 동진이가 미소를 지더니만 인의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은하가 얼마 전에 내가 좋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은하가? 그러고 보니 은하와 동진이랑 셋이 자주 같이 다니고는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은하가 같이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동진이 또한 아까 은하를 부르라는 말에 거절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아마 좋다고 말한 후 둘이 서먹하고 어색해졌나 봅니다. 저는 동진이가 저하고 둘이서만 식사하자고 할 때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게 다 은하 때문이었나 싶어서 아쉽기도 하고 뭔가 심장이 아파오는 아림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구나 싶어.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감정을 숨기며 동진이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은하가 너 좋다 하면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은하 너랑 같은 대학생이고 예쁘고 똑똑하고 내가 보증하는데 은하처럼 괜찮은 애 찾기 힘들다 너 복덩이가 절로 굴러 들어온 거라고 제 감정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이 오버스럽게 웃고 동진이에게 얘기할수록 제 마음이 죄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진이는 더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그걸 들키기 싫어 더 많이 웃고 했거든요. 그러자 동진이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너는 내가 은하랑 잘되기를 바래? 동진이는 마치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그런 말을 해버렸고 제 심장은 꼭 누구에게 큰 진실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뻘개져 어쩔 줄을 몰라하며 뛰었습니다. 그러자 동진이가 덥석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동진이가 덥석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줘. 정말 너는 내가 은하랑 잘되기를 바래? 진심으로? 왜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건데? 네가 좋으면 잘되면 좋은 거 아니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야? 심장이 쓰러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동진이를 보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은하가 먼저 동진이를 좋다고 한 이상 제가 동진이한테 마음이 있다 한들 은하가 오해할 것 같았고 그것으로 인해 친구 사이에 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겉도 하필 제가 제일 친하다 생각한 은하한테 말이죠. 은하가 동진이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알았어도 저처럼 남자에게 숙기 없고 용기 없는 성격에 은하처럼 다가갈 리 만무했기에 이것은 은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은하의 친구였으니까요. 저는 잡힌 동진이의 손에서 제 손을 빼고 진심으로 은하랑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고 괜히 은하가 이런 모습 보면 오해할 테고 나는 은하에게 오해받기 싫다며 동진이가 선물한 책 또한 그 녀석에게 다시 돌려주며 도망치듯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동진이를 만날까 봐 전전긍긍해하며 제 방 안에서만 숨어 있었고 동진이와 만날까 싶어서 숨어서 다니게 되었지요. 동진이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지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통 차려준 밥을 먹지 않고 급히 나간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냐고 제게 물어보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날 동진이가 제 손을 잡은 체온이 채 남아있었고 그 체온은 제 마음을 들뜨게 하고 달아오르게 했네요. 전보다 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동진이가 남자로 보였기에 은하가 설령 먼저 고백했다 하더라도 동진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동진이가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동진이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요. 그리고 저는 동진이를 위한 꽃과 편지를 쓴 상태로 가져가서 동진이 학교 가서 동진이가 은행 앞에서 나를 기다린 것처럼 저도 예쁘게 꾸미고 동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머지않아 동진이의 모습을 곧 보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 얼른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동진이가 학교에서 나오는데 그 옆에 은하가 팔짱을 끼고 둘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둘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로서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동진이는 저한테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지하게 말했던 것 치고는 너무나도 은하에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풀려 편지와 꽃을 떨어뜨렸고 동시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동진이와 은하는 학교 시시가 되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연인이 되었고 저는 그 둘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동진이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도망쳐 다녔는데 이번에는 은하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같이 차 한 잔 하재서 졸라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동진이도 함께 나온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랐지? 나 동진이랑 사귀기로 했어. 내가 먼저 고백했는데 동진이도 사실 날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행복이 대단하다는 걸 난 처음 알았어. 아 잘 됐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축하해. 다 네 덕이야 서경아. 네가 우리 동진이한테 나랑 잘해보라고 밀어줬다면서 내가 사실 동진이 엄청 짝사랑했었는데 이럴 줄 알았음 너한테 처음부터 다리 놔달랄 걸 그랬나 봐. 나는 너도 동진이 좋아하는 걸로 알았었거든. 은하는 제게 그리 말을 했고 저는 은하가 그때 참으로 여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하의 말을 꼼꼼히 뜯어보면 내가 동진이를 좋아하는 걸 알았어도 자기가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은하는 제가 상처 입든 말든 동진이를 제가 체갈까 봐 먼저 선수 친 거였고 다시 말하면 그건 저에 대한 우정보다는 동진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더 중요했다는 뜻이었겠죠. 제가 주위 눈치 보고 은하 눈치 보는 사이 은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았기에 동진이에게 다가간 것이고 동진이가 제게 찾아와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도 저는 결국 그 기회를 뿌리쳤고 동진이는 은하 옆에 다가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원망스러웠고 용기 없는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동진이는 저를 불러내서 손을 잡고서 달콤한 말을 해대었을 때는 언제고 제가 보는 앞에서 은하와 꼭 손을 붙들고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는 똑같은 반지까지 가깝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감정을 숨기고 그들에게 맞춰주며 일어났고 그 뒤부터 동진이를 피하지 않았어도 동진이를 자주 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동진이가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일 섭섭해하는 게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동진이는 저희 부모님께 여태 감사했다며 꼭 은혜를 갚겠다고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 은하는 동진이가 밀린 월세랑 그동안 신세진 밥값을 들고 봉투로 저희 아버지께 전해주더라고요. 그냥 저는 동진이하고 미래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조금이나마 빚이 남아있는 게 싫어서요. 아저씨랑 아줌마가 그냥 제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 저희 부모님 돈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주시고 제 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은하는 동진이와 미래를 함께하겠노라 약속을 했다며 한사코 돈봉투를 거절하는 부모님께 제발 받아달라 했고 나중에 엄마가 마지못해 받았을 때 아내는 제법 큰 액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한테 받으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동진이가 마음이 불편한 게 은하가 싫었을 수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 저랑 엮이는 게 싫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은하는 그 이후로 내내 동진이를 기다렸고 만약 그들이 틀어져 내게 한 번이라도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꼭 동진이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더 이상 놓친 기회는 제게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동진이는 은하의 곁에 무사히 다시 오게 되었고 그 사이 똑소리이녀답게 먼저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동진이도 전역한 후 회사 또한 은하와 같이 취업하게 되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지 않고 경고해졌고 제게 청첩장을 건네주었지요. 나 동진이랑 결혼해 내 부캐는 네가 받아주면 좋겠어 서경아 부캐 받은 후 6개월 안에 결혼 못하면 평생 못한다던데 네 부캐 받아서 나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혼자 살면 좀 어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면 평생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동진이를 만난 게 나한테는 더 기적같은 일이야 은하의 웃음은 반짝반짝 거렸고 동진이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웃음이 너무나도 얄밉게 느껴지고 이 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동진이가 내게 책을 전해주지 않고 나랑 식사하자고 하며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걸 저는 바보같이 그 순간 하나 때문에 그들의 예쁘게 사랑하는 동안 남자 하나 만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고 저는 평소 같은 직장 내에서 저를 짝사랑하고 있는 직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던 직원이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순간만큼은 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식사를 청하고 데이트를 하며 빠르게 사이를 진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진이한테 내지 못했던 용기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감정 없이 훅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가슴 떨렸기에 더 미적거렸던 내 사랑의 속도는 그 사람 앞에서 미친 듯이 아무렇지 않게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기에 막 나왔고 다행히 그 사람은 그런 저를 좋아해 주었지요. 그리고 결혼한다던 날짜보다 더 빨리 결혼을 잡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역시나 빨리 진전시키는 데는 그 당시 속도 위반밖에는 없었지요. 제가 일부러 제 사람을 옆에 세우고 은하와 동진이에게 보란 듯 청첩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하가 입이 떡 벌어져 동진이와 함께 놀라더라고요. 또 남자 있었니 석영아? 세상에 청첩장은 내가 먼저 줬는데 나보다 결혼식이 빠르네? 내가 청첩장을 좀 일찍 줬긴 하지만 대단하다 석영아. 아기가 들었었는데 빨리 서둘러야지 그럼 어떡해? 어쨌든 부캐받을 친구는 다시 정해야겠다 은하야. 네 부캐못 받아서 미안해. 나는 결국 자의로 은하의 부캐받는 들러리는 안하기로 마음먹었고 동진이는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마음이 쥐락펴락하며 흔들렸지만 그럴수록 제가 선택한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보란듯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 안으로 들어가 제가 먼저 결혼을 했다랬죠.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은하와 동진이의 결혼식에는 일부러 가지 않았고 결혼식 날 저는 하루 종일 펑펑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참으로 미안하게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신 동진으로 인해 마음 아프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남편만 보고 살아가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살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저는 가정만 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진이와 은하는 머지않아 회사의 지원으로 둘 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고 저 또한 출산하고 애 낳고 남편이란 가정일 꼴이며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신경쓰이는 그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정말 온전히 정신을 쏟아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 저는 애를 세 명 낳았는데 셋 다 연년생으로 키우느라 저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쪽쪽 빠졌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인 사람이라 저를 많이 도와주었지만 그 사람을 동진이처럼 뜨겁고 가슴 절절하게 마음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의 아이들을 낳아 잘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댁도 무난하고 제게 특별히 나쁘게 구는 것 없으신 분들 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라 잘 챙겨주시고 특별히 부담도 안 주시고 형제들끼리 동서들끼리 다 잘 지내는 상태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흘러보냈고 아이들도 제 손으로 다 잘 무럭무럭 키웠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때 제가 한 50쯤 되었을 때 남편이 그만 회사 다녀오는 길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던 남편은 지점 실적 스트레스와 갑질 안을 사모님들에게 많이 시달렸는데 그때마다 힘들어 하는 게 안쓰러웠지만 일찍이 일선에서 물러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여보 나 한 번만 안아줘 당신 품 안에서 우리 아이들처럼 사랑 많이 받으며 잠들고 싶어 저는 그때마다 피하며 징그럽다고 애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고 했지만 남편이 힘들고 시들시들 한 게 느껴질 때마다 가엾고 안쓰러운 마음에 안아주고 남편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더랬지요. 나는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내게 시집었든 난 상관없어. 우리 애들 셋 정말 다 잘 키워주었고 나에 대한 내조도 잘해주었고 그냥 이렇게 당신 품에서 평생 잠들고 싶다 라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마다 직장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었구나 짐작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힘내라고 애들 다 클 때 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했을 뿐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으로 이기적이었더랬지요. 그냥 그때 남편에게 부담 주지 않고 당신이 안 벌어도 내가 벌면 되지 우리 애들은 당신이 버는 것 아니라도 다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편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 주었으면 우리 남편의 미래는 지금 제 곁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이 씨가 된다고 어느 순간 정말로 제 품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다시 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순간이 왔더랬지요. 그날은 남편이 직장에서 특히나 유달리 힘들었던 때였어요. 뭐 어느 회사 대단한 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업 합병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해서 남편은 살살 구슬려서 빼려고 했지만 뭔가 남편하고 얘기가 잘 안 되어서 대출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졌던지 예치해놓고 있는 것을 몽땅 빼겠다고 했고 남편을 쥐접듯 갑질하며 결국 무릎을 꿇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직원들이랑 손님들 앞에서 나이 든 남편이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그 수치심과 모욕감이 어찌했을지 그 사람은 샤워를 마친 후 일찍이 잠이 들겠다고 했고 그때도 제게 안아달라 해서 안아주며 애기 달래듯 달래주어 재웠더니 다음날 제 품에 그대로 눈을 감은 상태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 몹쓸 양반이 말입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펐지만 참으로 이기적이었던 것은 대학 등록금 이며 교환학생 이며 애들 돈 들어갈 때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감았을 때 어떻게 해주지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대단했고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드러냈지만 저는 아랑곳 안고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여태 다행이라 생각한 것은 그래도 남편의 뜻대로 많이 맞춰주었던 것 정신은 온전히 가지지 못했지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저는 가는 그 사람 뒤에서 덜 마음 아프고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남편은 떠나갔고 나는 그렇게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았고 남편 퇴직금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스스로 간만에 남의 돈을 먹으면서 일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던지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고 겨우겨우 고른 곳은 옷가게에서 옷을 파는 일이었죠. 이것도 서비스업이라 나이든 제가 하기에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제 또래인 사장님이 저를 잘 봐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는 재미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때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사위감을 데려오고 첫째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여자를 소개하는데 내 품속의 아가들이 자라서 이제 독립을 하는구나 싶어서 기뻤지만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남편이 봤더라면 기뻐했을 것을 날개짓을 하는 새끼들의 모습을 못 보고 간 게 슬펐지요. 근데 그때 딸랑하는 벨소리가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어서 오세요 하고 했는데 저는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며 아리송하게 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시선을 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거진 수십년 만에 만난 동진 이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 아리까리 하다가 알아본 이런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리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이가 들도록 변함없이 쭉 펴진 어깨와 다부진 몸 달라진 건 히끗히끗한 머리와 얼굴의 주름 쌀 뿐 저는 넉넉고 멍하게 바라보았는데 동진 이는 저를 못 알아보고 여자 옷 고르기에 신중하더라구요. 아마 은하를 주려고 사는데 싶어서 옛날 일이 기억나며 저는 옛 추억에 젖어들었더랬지요. 그리고 셔츠 하나를 골라 제게 가져오더니 계산을 하는데 굳이 아는 척 안 하고 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동진 이가 이리저리 보다가 이내 저를 알아보더라구요. 혹시 김 서경씨 아닙니까? 옛날에 모 은행에서 근무했고 신천 쪽에서 사셨는데 동진이 역시 저를 알아보았던지 저에 대한 특성들을 제게 물었고 저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피하고 싶지는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아 맞구나 나야 나 한동진 옛날에 서울의 상경에서 뭣도 모르고 너희 집에서 세입자로 살았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께서 나 참 많이 챙겨주셨었는데 동진이는 너무 오랜 시간이 그를 무디게 했던지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고 저도 그 점이 안심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알아봤냐고 했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서로 안부인사 하며 재회를 했습니다. 동진이는 시간이 있던지 잠시 앉아서 얘기를 했고 저는 손님에게 줄 커피를 타서 한잔 댔더니 동진이가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은 은하랑 이혼했어. 이혼? 은하랑 이혼을 했다고? 놀랄 소리였습니다. 은하랑 갑자기 이혼을 했다니요. 제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자 동진이는 민망해 하면서 허허 웃었네요. 꽤 됐어.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혼했거든. 애도 없었고 남은 건 강아지 두 마리뿐이었지. 은하랑 사는 거 처음에 좋았는데 갈수록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아이도 가져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벌어진 사이는 회복도 힘들었고 뭐 암튼 그렇게 됐다. 생각보다 가볍게 얘기하는 동진이는 이 나이의 이혼이 무슨 대수랍시고 그렇게 놀라냐고 웃었는데 저는 은하와 헤어진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은하가 동진이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요. 제가 충격에 멍하고 있자 동진이는 무한한 등 말을 돌려 제게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애 셋 낳고 남편이랑 잘 살다가 남편이 저 세상에 먼저 가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구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든든했겠네. 이렇게 은하랑 이혼할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이혼해서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 낳을 걸 싶기도 해. 나도 내 자식 하나쯤은 보고 싶었는데 은하와는 정말 죽어도 안 생기더라고 심지어 아이를 낳았는데 죽어서 나오기까지 해서 나도 은하도 많이 슬퍼했지 애로 인해서 그래서 더 이상 안 갖기로 하고 살았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기는 해. 동진이는 자기가 자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는 시계를 보더니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명함을 주었고 매장에서 제 명함도 받아갔습니다. 동진이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참으로 인연이 신기하고 뜻밖이 이기는 했습니다. 동진이는 누나 생일이라며 셔츠 하나를 사러 왔다고 혹시나 오해 없으면 좋겠다고 반지 안 낀 손을 보여주었고 저는 피식 웃으면서도 이 나이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어이없기만 했습니다. 떨리더라구요. 동진이 앞에서는 확실하게 남편이랑 사는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심장이 동진이 앞에서 떨리다니 저승에 있는 남편이 통곡을 할 지경이었지요. 저는 그렇게 동진이와 제외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뜻밖의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하와 너무 오래전에 헤어져서 지금은 어찌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둘 사이에 없었지만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게 잘 되어서 꽤 잘 살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은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있어야 하나 봐. 처음에는 사랑해서 이 사람 없으면 죽고 못살아서 결혼했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잖아. 너는 좋겠다. 자식이 셋 있어서 나는 자식이 셋 있었지만 자식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게 부담이 되어서 일찍 저 세상 간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남편 먼저 사별하고 보내었는데 이제 자식들이 다 내 품에서 떠나갈 준비를 하네. 나도 이젠 자식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도란도란 동진이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기에는 가게가 딱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알고 보니 사장님이 동진이와 친분이 있어서 동진이가 제가 있는 가게에 뺀질나게 드나들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동진이와 사이가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제 자식들에게도 동진이를 인사시키기에 이르렀어요. 엄마 어렸을 때 친구라고 했는데도 자식들은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에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때밖에도요. 아무래도 이제 녀석들이 시집 장가갈 때가 되었는데 저를 놓고 가니 마음이 걱정투성이었는데 제가 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나름대로의 안정이 있었던 것이죠. 결혼 준비에 한창인 둘째 딸이 제게 말을 하더라구요. 엄마 나 그 아저씨 좋은 것 같아. 기쁨도 있고 중년의 멋도 있고 여유로워 보여. 그 사람하고 잘해보면 좋겠어. 친구랑 뭘 잘해보냐 이거사. 너는 엄마 걱정 말고 니 결혼식이나 신경 써라. 에이 말은 그렇게 해도 엄마도 그 아저씨 좋지? 아주 표정에 생기가 돌고 좋아보이는구만. 아빠 간지 조금 되기도 했고 나는 엄마가 그 아저씨랑 진짜 잘됐으면 좋겠다니까 더군다나 저 아저씨는 자식도 없다면서 아들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는데 그래도 딸이랍시고 엄마에게 조언도 해주고 고맙기는 하더라구요. 동진이와 많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또 한 번 예전처럼 제 마음을 표현 못해 그 사람을 잃는 실수는 안 하고 싶었고 딸 말 맞다나 남편 간지도 좀 되었으니 동진이에게 좀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딸이는 이렇게 다시 우연치 않게 제외를 한 게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동진이의 품이 있는 자태에 제 마음이 다시 움직인 것도 있었더랬죠. 동진이는 점점 더 제게 가까이 다가왔고 마음이 통하여 우리는 드디어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인연을 다시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었더랬죠. 연세가 많이 드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동진이를 알아보았는데 세월 때문에 본인이 나이 든 것은 생각지 못했던지 세상에 우리 동진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냐며 신기해하시고 두 손잡아 반가워하셨습니다. 동진이는 반가웠던지 눈물을 글썽이며 소매로 훔치더라구요. 안타깝게도 남편 저세상 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 또한 저세상 가셨기에 동진이는 아버지 묘에 가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제 욕심 차리고 사느라 아저씨한테 받은 은혜도 제대로 못 갚고 말았네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돈이 다가 아니었는데 제가 경솔했어요. 꼭 살아계실 때 뵙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동진이는 슬퍼했고 저는 이렇게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실 거라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동진이와 저는 아버지 선수를 내려오면서 손을 꼭 잡은 상태이고 동진이는 저에게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며 제게 반지를 끼워 주더라구요. 그 반지는 제가 그토록 끼고 싶어한 그와 왼쪽 약지 손가락에 함께 깬 반지였습니다. 옛날 르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처럼 말이죠. 젊어서 못 이룬 사랑 이렇게 이룰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동진이를 만나서 제 첫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됨에 한없이 감사했고 어쩌면 하늘나라에 간 딸을 걱정하고 아내를 걱정한 남편과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섣불리 제가 재혼한다는 것이 사돈들에게 책을 잡혀 딸의 결혼에 방해가 될까 싶어 저는 조심스러웠고 딸이 부사의 식을 치르고 신혼살림을 본 뒤에야 저도 동진이와의 조촐한 재혼을 준비하기로 했었지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된다 생각했는데 동진이는 이번에야말로 제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싶다며 재혼식을 고집을 부렸고 생각보다 많은 축하를 받으며 저는 동진이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까지도요. 동진이와 혼인신고를 한 날 신기해서 얼마나 자세히 뜯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꿈속에만 나왔던 동진이가 현실에서 저와 한가족 단위로 묶여있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더라구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동진이와 함께한 생활은 더 좋았구요. 저는 집을 정리하고 동진이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진이는 사업에서 정말로 성공을 했던지 생각보다 크고 멋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구도 고풍스럽고 다 멋져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 나무도 좋고 다 수입 가구들인 게 한두 푼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구요. 동진이는 지난 가구 버리고 새로 사자는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가구들을 써도 상관없다고 했고 제가 그럴 뜻을 밝히니 그래도 되겠냐고 말을 한 거 보면 동진이도 이 고풍스러운 가구를 새 사람 들어왔다고 바꾸는 게 아쉬웠던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옛날에 동진이에게 돌려준 책이 책장에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빛바른 책갈피도 말이죠. 저는 옛 생각에 새록새록 나면서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책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동진이에 대한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재혼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여느 신혼 식구들 이상으로 깨가 쏟아지게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는 그만두게 되었고 동진이가 되어주는 생활비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죠. 자식들도 동진이의 집에 와보고는 다들 휘둥그레지면서 엄마 능력 있다고 어떻게 이런 아저씨와 결혼했냐면서 능력 잘하고 엄지척을 해주었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잘되면 어찌 되었든 자식들에게도 다 영향이 가니 엄마로서도 동진이와의 재혼은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 행복하기만 했던 시간도 어느 날 재혼한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였나 봐요. 동진이는 항상 제게 연락을 하고 다니고 사랑꾼 노력을 독특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게 뭔가를 감추면서 말하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운해서 동진이한테 어딜 가든 나한테 좀 말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만 동진이는 어설프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지만 사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하고 다니겠어. 신혼 때는 당신 맞춰주느라 그랬고 내가 나름 당신에게 신경 쓰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젠 익숙해졌으니 이제 눈 감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주면 좋겠어. 그건 나에 대한 당신의 배려라고 생각해. 여보 그래도 당신 말처럼 시시콜콜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묻는 말에는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요새 당신이 나한테 말 안 하고 다니면 걱정도 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날 믿고 좀 내버려 두면 좋겠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이제까지 다 했잖아. 그냥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래. 부탁할게. 제가 동진이한테 간섭하듯 모든 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해달라 한 적도 없었고 동진이가 그렇게 맞춰준 적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어디 갔냐 언제 오냐 왜 거기에 갔냐 술은 조금만 해라 운전 조심 해라. 그 사람은 질이 안 좋아 보이니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같으니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던 게 뭔가 일거수 일투족을 다 침범 받는 느낌이었나 봅니다. 내가 말했던 것들이 당신의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을 했고 그 뒤로는 동진이는 점차 제게 말을 줄여갔고 심지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외박을 하는 일도 종종 생겨났습니다. 외박까지 하면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전남편은 제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제게 신뢰를 저버린 적도 없었지만 동진이는 재혼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번에 내버려 두기로 약속해놓고 왜 또 그러냐고 타박을 하더라구요. 아니 그래도 외박을 했으면 집에 있는 사람 걱정되니 연락 한통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숨이 막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당신? 지금 잘 들어왔잖아.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어련히 알아서 들어올까봐 당신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나 잘 살아왔고 멀쩡하게 이 시간까지 잘 살았어. 혹시 당신 전남편에게도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저 세상에 빨리 간 거 아니야? 뭐? 뭐라고? 지금 당신 나한테 말 다 했어? 솔직히 재혼하고 나서 전에 대한 배우자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불문율 아닙니까? 동진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제 전남편에 대해서 이리 함부로 말을 하면서 저를 혼란스럽고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진이는 점점 사업이고 출장이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며 집을 나갈 시간이 많았고 저는 더 이상 동진이와 싸우기 싫어서 점점 녹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창피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쯤 치맥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얘기할 상대가 없게 되었더랬지요. 그나마 혼자 있는 막내 동생이 저희 어머니를 건사했는데 제가 얼굴이 안 좋아진 것을 단박에 알고 슬쩍 눈치 보며 물어보더라구요.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푸석푸석하네. 부잣집으로 복많게 재혼했으면 항상 싱글벙글 해야 하는 거 아냐? 행복에 돈이 다가 아니다. 무슨 소리를 하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다. 아 맞다. 나 언니한테 형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났네. 나 저번에 일하는 데서 우연히 형부 받는데 옆에 누가 있더라고. 딱 봐도 여자 같았어. 여자?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동생은 제부가 사업을 다 말아먹은 통에 이혼하고 빚갚느라고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주상복합 건물에서 일상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동진이와 어느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귀가 멍해지더라구요. 제가 이제껏 말로만 듣던 여자 문제를 동생에게 듣게 되다니 기가 막혔고 믿고 싶지 않았기에 잘못 본 거라고 알리바이를 대가며 물어봤죠. 그런데 동생은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이 말을 덧붙이더라구요. 내 생각에는 얼핏 보긴 했지만 문제는 그 여자가 은하언니 같았다는 거야. 내가 은하언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나이 들어도 딱 보이지. 동진이 오빠처럼 거의 그대로였던 것 같아서 저는 제법 동생의 신뢰있는 말에 자세히 말 좀 해보라며 메모지를 꺼내들었고 막내 동생은 처음에는 저 상처받을까봐 쭈뼛거리더니 제가 직접 쪽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그래도 잘 협조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이미 그 건물을 그만두었지만 저는 그 건물에 가서 잠복하며 혹시나 동진이와 은하를 볼 수 있게 될까봐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며칠 동안 거기 서성거린 결과 드디어 저는 동진이와 동생이 말한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말맞다나 가만히 바라보니 동생이 말한 여자는 분명 은하가 맞았어요. 분명히 동진이와 은하는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은하는 몸이 많이 안 좋은지 동진이에게 기대고 있었고 동진이는 그런 은하를 부축하며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간 층수를 기억하게 되었고 우편함에서 우편물 속에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찾아보았더니만 이내 있더라고요. 저는 은하라는 이름을 보고 나서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며 저도 모르게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고 이혼했다던 동진이와 은하가 저 몰래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천국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참견하는 것을 싫어했고 질문 자체도 싫어했던 동진이가 예민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전부인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기에 찔려서 제게 도리어 난리를 찾던 것이고 제게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면서 저를 속이면서 거리를 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옛 부인은 은하가 맞았지만 지금 현재 부인은 저이고 혼인신고도 한 만큼 제게 힘이 있었기에 저는 저는 당장에 그들을 쫓아가서 현장을 잡고 싶었습니다. 옛날처럼 간통죄도 사라진 마당에 제가 덮쳐봤자 뭐 어쩌냐 싶었지만 그래도 현장을 확인한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전처은하랑 말입니다. 저는 당장에 은하 이름이 적혀졌던 우편물의 주소를 찾아갔고 분노하듯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 기척이 없더니만 이내 두군가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은하였습니다. 무척이나 초췌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은하가 저를 보며 깜짝 놀랐는 듯했고 저는 은하의 귀사대기를 내리친 후 멱살을 잡으며 참으로 무식하게 내연녀를 있는 힘껏 응징을 했더랬죠. 과거 일은 이미 지나친지 오래이니 제쳐놓고 라도 그동안 동진이에게 차곡차곡 쌓인 분노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 화살은 은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은하가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자 샤워가운을 입은 동진이가 나와서 저와 은하 사이를 말렸고 제가 죽어도 은하를 놓지 않자 강제로 힘으로 저를 밀쳐버리며 은하를 보호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환자한테? 환자? 무슨 환자? 하긴 내연녀도 환자이지 정신병자 야 하동진 너 그럴 줄 몰랐다? 니가 어떻게 나와 결혼을 했는데 전처랑 바람이 나? 이럴 거면 대체 나랑 결혼 왜 했니? 은하랑 다시 합치지. 너 이렇게 무식하게 변한 모습 보니까 대체 너랑 왜 재혼 했는지 진심으로 후회된다. 은하가 그래도 니 친구였었는데 너 간만에 만난 은하에게 이것밖에 못해? 동진이는 확실하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계급 다 떼고 어느 누가 내연녀한테 고분고분하게 예의있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인느님껏 동진이를 밀치고 은하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근데 머리채를 잡고 나니 스르륵 제 손으로 떨어지는 게 알고보니 가발이더라구요. 저는 머리카락이 벗겨진 은하를 바라보았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보며 울부짖더라구요. 동진씨 말맞다나 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분명 내 실수로 이혼한 거긴 하지만 내가 동진이랑 더 오래 만났고 부부로서 더 오래 살았어. 내가 암에 걸려서 이런 꼴이 되었을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은 동진이 밖에 없어서 죽기 전에 동진이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동진이 한테 부탁했어. 그러니 동진이 잡지 말고 더 이상 그만해. 네가 죽는다고? 야 쇼 하지마. 네가 무슨 너 바람나서 동진이랑 이혼했다며 네가 죽든 살든 동진이 다시 부를 자격 있냐고 그것도 남의 남편 된 사람을 나 시한부야 이제 두 달밖에 못 산대. 어차피 길어야 두 달이 전부인 사람한테 아량도 못 베풀어? 나 한때 너 제일 친한 친구였고 자매보다 더 좋은 사이였어.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고 그냥 모른척 해달랬잖아. 절친한 친구도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건데 하물며 내 반쪽이었던 사람한테 내가 그 정도 자비도 못 베풀어? 물론 은하가 내게 잘못해서 이혼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죽음을 앞둔 가엾은 사람한테 그렇게 모린정하게 못해. 아무리 더 큰 죄를 지어도 그게 꼭 은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소중한 친구들도 그냥 못 놔두는 게 내 성격이라고 생각해보니 동진이는 의리가 있어서 재혼한 3년 사이에도 고마운 친구나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기는 했습니다. 상대 가족들은 그런 동진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났지만 그게 친구와 은하가 똑같은 맥락의 감정이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친구나 전부인은 엄연한 다른 존재이니 동진이가 제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거기다 샤워가운을 입은 동진이의 모습을 보면 더 경악할 노릇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친구랑 같은 맥락의 감정이 될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반격을 했고 동진이는 더 이상 저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이제 곧 떠날 은하의 곁을 지켜주겠느라고 고집을 피우게 되었네요. 당신에게 하는 마지막 경고야. 아무리 전부인이 시안부에 걸렸다 해도 그걸 곁에서 지켜주는 남편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배우자는 이 세상에 없어. 제발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 기회 줄 때 은하 두고 나와. 제발 만약 제가 동진이한테 그렇게 사정을 했을 때 동진이가 그 순간 판단을 해서 은하를 두고 제게 왔으면 오히려 제가 은하의 곁에 다가가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가 운명할 때까지 제가 곁에서 수발해 줬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 아는 상태로 제 말은 아랑곳 안하고 은하를 달래기에 바빴고 은하가 끝내 혼절하자 은하를 업고 저를 밀치고 난 후 당장의 병원으로 달려갔더랬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로 동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이건 그야말로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동진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도 더이상 동진이의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은 여전히 은하의 향기가 묻어있는 집이었고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나오는 게 당연하다 싶었고 저는 집을 나와서 막내 동생 내에서 머무르며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진이는 딱 두어달만에 제게 연락이 다시 왔어요. 전처인 은하를 잘 보내준 후 말이지요. 한때 절친이었던 친구의 장례식에도 갈 수 없게 만든 동진이가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제가 동진이를 만나서 이혼서류를 주니 그는 이혼서류를 보더니 제게 무겁게 입을 열더라고요. 나도 은하랑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치만 나는 은하를 내 손으로 보내준 것에 후회 안해. 잘 생각해봐. 은하는 내 전처였고 당신의 친구였는데 그냥 우리 둘이 같이 보내준 걸로 좋게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은하가 내게 전부터 연락하자 해서 안 만났는데 나를 찾아와서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울었었어. 그런데 사람으로서 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하겠냐고. 당신도 아마 저세상 간 남편이 찾아와서 은하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당신 받아줄 거야. 분명해 동진이는 이제 와서 결혼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지 제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은하를 자기 손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전의 배우자가 찾아왔다 하면 먼저 내 현재 배우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며 어떻게서든 해결을 하려 하지 당신처럼 말도 안하고 그렇게 뒤에서 나몰래 전 배우자를 만나고 다니진 않았을 거야. 아무리 시안부라고 해도 말이야. 당신이 모르는 나와 은하의 시간들이 있었어. 그걸 당신이 끼어드는 것은 마지막 가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저버리는 거라고. 참 멍멍이 소리도 정도 꽃해. 나는 당신네들처럼 일반 어긋나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이혼하면 좋겠어. 차라리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널 소중한 첫사랑의 추억으로 마음에 간직할 것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그만해. 너랑 끝내고 싶어. 부탁해. 하동진 네가 나랑 이혼해 주는 게 우리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은혜 갚을 기회야. 동진이는 그 얘기를 듣고 망설이다가 끝내 저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허락된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위자료도 받고 나와 제가 원하는 집을 마련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의 추억 그거 별거 아니더라구요. 첫사랑이 산산조각이 났고 쓰디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들은 제 재혼이 어긋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이제 재혼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더불어 순수한 첫사랑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구요. 후회 없이 인생을 선택해서 이혼으로 마무리 지어서 나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다시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